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사학재단이 아예 없다시피 합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39억 원만 냈습니다. 납부율 12.9%입니다. 법정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교육청이 부족한 부분을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법의 미비한 점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버티는 겁니다. 교육청은 법적인 미비점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해서 그냥 부족 부분을 계속 메꿔주는 그런 상태입니다. 대구교육청은 2016년부터 법정 부담금 납부 실적이 낮은 하위 5개 법인을 두고 재정적 지원을 일부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사학재단이 학생의 학습권을 볼모로 반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일반 공립학교처럼 배정을 하기 때문에 급격한 재정 지원을 제한을 해버리면 결국은 학생들한테 피해가 돌아가는 그런 양면적인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정 부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사학재단에 대해 학교 학급 수를 줄이거나 지원 예산을 삭감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법정 부담금 문제를 공론화해 부실 사학을 정리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무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서 인사와 운영에 관한 권리만 누리고 심지어 각종 비리까지 저지르고 있는 사학재단에 대한 교육당국의 강력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폐기해야 할 오토바이 부품 수백 톤을 대구 인근산에 몰래 버린 폐기물 수거업자가 잡혔습니다. 폐기물 덤여했던 고무도장 하나가 이들을 검거함 결정적인 단서였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칠곡군 지천면에 있는 국도 옆 경사지가 폐기물로 가득합니다. 폐기물 야적장으로 착각할 정도입니다. 가까이서 보니 전부 오토바이 폐타이어와 폐 부품입니다. 포대째 버려진 폐기물도 지천으로 널려 있습니다. 다 합치면 100톤이 넘는 양입니다. 수거업자 2명이 오토바이 폐기물을 전문 처리 업체에 넘기지 않고 몰래 버린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대구 금호강과 낙동강 강가, 팔공산 자락에 오토바이 폐기물을 버렸습니다. 그 양이 수백 톤에 이르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완전 범죄를 꿈꿨지만 폐기물 더미에 결정적인 단서가 있었습니다. 경찰이 불법 투기 현장에서 한 달가량 폐기물 수색을 하던 중 쓰레기 더미에서 바로 이 고무도장을 발견해 용의자를 검거했습니다. 고무도장이 대구 북성로 오토바이 골목에 있던 한 업소가 쓰던 것을 확인하고 탐문과 매복을 거듭한 끝에 용의자 2명을 붙잡았습니다. 오토바이 골목에 있는 업소 50여 곳 가운데 30여 곳이 이들에게 처리 비용을 주고 20년 가까이 폐기물 처리를 맡겨왔습니다. 청구에 앞에 전화 왔다가 난 차 칼짝 불러갖고 치우고 그래야 하는 걸로 알고,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는 걸로 알고 계셨다는 거죠? 네, 네, 맞지요. 경찰은 수거업자 2명을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하는 한편, 불법 투기 현장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우입니다. 정부가 폐기물 불법 투기와 무단 매립을 엄정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폐기물 불법 투기와 무단 매립을 근절하기 위해 검찰이 관련 기관과 합동 단속하고 엄중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와 공소 유지에 힘을 쏟으라고 지시했습니다. 환경부도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폐기물 불법 투기 현장을 전부 조사해 폐기물을 처리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특별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프로축구 대구FC가 지난 주말 끝난 K리그1 2018에서 하위 스플릿팀 가운데 가장 높은 7위로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역대 최고 성적과 같은 성적으로 마무리한 대구FC는 다가오는 FA컵 결승에서 또 한 번의 역사를 쓰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습니다. 석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막 이후 월드컵 휴식기를 앞둔 14경기 동안 거둔 승리는 단 1승. 강등의 악몽까지 떠올렸던 봄을 지나 여름과 함께 돌아온 대구FC는 달라졌습니다. 월드컵 스타 조현우의 등장과 리그 동우망에 오른 세징야의 활약이 특히 눈부셨는데요. 좋은 일도 있었고 안 좋은 일도 있었지만 저한테는 다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경기가 이겨서 기분 좋게 마무리했지만 그래도 FA컵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최전 다하겠습니다. 한때 상위 스플릿 진입도 노렸지만 아쉽게 실패한 대구. 2006년 기록했던 최고 성적과 같은 순위이자 하위 스플릿에서 가장 높은 7위를 기록합니다. 대구 스타디움의 마지막 시즌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대구FC의 다음 목표는 다가오는 FA컵 결승입니다. 구단 창단 이후 최초 결승 진출에 성공한 대구. 내심 우승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오는 수요일과 토요일 홈앤어웨이로 펼쳐지는 FA컵 결승에서 과연 대구가 우승이라는 극적인 마무리를 거둘 수 있을지. 승격 이후 다시 한번 승리의 환호를 준비하는 팬들의 기대감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석원입니다. 올 시즌 대구FC는 롤러코스터를 탄 듯 추락에서 반등을 오갔습니다. 역대 최고 성적으로 시즌을 마무리한 배경과 또 다가오는 FA컵 우승 가능성에 대해서 취재 기자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스포츠 담당 석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석 기자, 앞서 리포트에도 언급이 됐지만 올 시즌은 정말 말 그대로 초반 부진의 후반기 선전이라는 극명한 대비를 이뤘어요. 그 비결이 뭔가요? 네, 앞서 언급했지만 분명 초반에는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부진의 원인은 무엇보다도 아마 외국인 선수들이 부진했고 또 팀의 주축이라 할 외국인 선수 세징야 선수의 부상이 컸는데요. 월드컵 휴식 기간 동안 펼쳐졌던 남해 전지훈련에서 치바사, 조세, 에드가 같은 새로운 선수들을 영입했고 조직력을 잘 맞추면서 남해 전지훈련 이후, 월드컵 휴식기 이후 팀의 첫 연승까지 이끌어냈습니다. 공교롭게도 올해 그 이후로도 두 번 더 남해 전지훈련이 있었는데요. 전지훈련을 마치고 난 다음마다 승리를 거뒀고 특히 마지막 10월 달 남해 전지훈련 이후로는 4승 이무, 리그 막판까지 패배 없이 끌고 왔는데요. 남해 전지훈련 이후 거둔 승수가 8승, 올 시즌 13승을 거둔 대구FC의 승리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던 거 보면 위기의 순간마다 팀의 조직력을 잘 맞춰갔던 것들이 중요한 반전의 이유라고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올 시즌 대구에서는 국가대표 조현우 선수나 도우망 세징야 선수 같은 선수들의 활약이 눈부셨는데 이 밖에도 좋은 선수들이 참 많았죠. 네, 일단 조현우 선수는 진짜 여기서 말씀드릴 필요 없을 정도로 국가대표 선수, 대구FC를 대표하는 선수로 자리를 잡았고요. 세징야 선수 같은 경우도 오늘 K리그 대상에서 올 시즌 도우망으로 수상을 했죠. 11개의 도움을 기록했는데 경기당 거의 0.5개의 가건, 0.44개의 도움을 거의 리그에서 최상급 수준입니다. 그 밖에도 리그 중반에 합류한 에드가 선수 같은 경우는 18경기 동안 8골을 기록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외국인 선수들이 좋았던 팀 대구FC의 외국인 선수들의 활약 말고도 올 시즌은 좀 어린 선수들, 젊은 선수들의 활약이 특히 눈부셨습니다. 일단 수비수, 94년생 수비수 홍정훈 선수는 수비수임에도 불구하고 올 시즌 5골을 기록했어요. 정말 중요한 경기마다 득점을 올렸고요. 그리고 97년생 듀오죠. 정승원, 김대현 선수는 각각 4골, 3골을 기록했고 김대현 선수 같은 경우는 도움도 5개나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선수들이 공격 포인트뿐만 아니라 빠른 경기로 팀의 분위기를 끌어올렸던 점들이 경기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고요. 많이 리그를 뛰지는 않았지만 19세 이하 대표팀에 발탁됐던 고재현 선수, 임재혁 선수, 두 선수 모두 99년생인데 공격 포인트도 리그에서 맛을 받고 또 대표팀에도 계속해서 연령대별로 대표팀에 합류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의 활약이 더 기대되는 선수들입니다. 네, 그렇네요. 그 리그는 이제 끝났고 다가오는 FA컵의 모든 것을 집중하는 상황인데 우승 가능성 얼마나 보십니까? 그런데 지금 대구FC가 굉장히 FA컵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강원전에도 거의 2군에 가까운, 그러니까 잘 뛰지 않았던 선수들 위주로 경기를 펼쳤는데요. 그만큼 FA컵에 집중해서 훈련을 거듭하고 있지만 올 시즌 상대적으로 울산한테 쉽지 않았다는 점이 좀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울산한테 올해 3번 만나서 모두 다 경기를 내줬고 한 골도 넣지 못한 상태에서 6골이나 내줬거든요. 울산에는 많은 대구FC 팬들이 익숙한 이름이죠. 이근호 선수, 과거에 뛰었던 이근호 선수, 또 황일수 선수, 지난해 활약했던 주니호 선수까지 대구FC에서 득점을 책임졌던 선수들이 지금 울산의 공격 라인을 이끌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도 많은 맞대결인데요. 홈 앤 어웨이로 두 경기를 치르는 만큼 원정에서 득점을 올리면 승패와 득실이 같을 경우 좀 더 높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할 때 1차전인 울산 원정을 좀 잘 치러준다면 창단 이후 첫 우승도 도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구FC 유종협이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석 달 전 김천 수도산에서 방차된 반달곰 오삼이 아십니까? 오삼이가 대구, 경북 지역민들이 많이 찾는 가야산에서도 머문 것이 확인됐습니다. 산에서 반달곰 오삼이와 마주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뼈어난 절경을 자랑하는 경북의 명산 가야산. 지난 9월 2일과 3일 이곳 정상 북동쪽 산림에서 오삼이가 머물렀습니다. 국립공원 종보건기술원이 오삼이 몸에 단 무선 발신기 신호로 확인한 것입니다. 오삼이는 8월부터 석 달 동안 4차례나 가야산을 찾았습니다. 가야산을 찾는 방문객은 성주 쪽 탐방로만 한 해에 10만 명에 이를 정도로 많습니다. 오삼이와 마주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달곰은 사납진 않지만 갑자기 마주치거나 자극을 하면 위험하기 때문에 충분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미처 홍보되지 않은 주민들이나 탐방객들의 충돌도 우려되기 때문에 그러한 홍보와 교육들을 병행해가면서 보금사업이 진행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반달곰을 만나지 않으려면 산을 오를 때 방울을 달고 정해진 등산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반달곰 오삼이는 김천 수도산과 거창 단지봉, 성주와 합천 가야산 사이를 오가면서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도산 일대로 해서 단지봉, 그리고 가야산의 창왕봉, 그 일대가 상당히 반달곰의 최적의 서식지고 아주 환경이 지리산과 유사하다고 이렇게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리산에 서식하는 반달곰이 다른 지역으로 서식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추세에서 대구, 경북도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자유한국당 이재만 전 최고위원 사건과 관련해 지방의원 6명이 기소됐습니다. 대구지검 공항부는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 출마한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을 돕기 위해 불법 여론조사에 관여한 혐의로 서호영, 김병태 대구시 의원과 김태겸, 황종옥, 이주영 동구위원, 그리고 신경희 북구위원을 기소했습니다. 이 가운데 5명은 이전 최고위원이 당협위원장이던 대구 동구 의뢰서 공천받아 당선됐습니다. 우리 복지시민연합은 성명을 내고 기소된 동구위원 3명이 최근 해외 연수까지 다녀왔다며 무거운 책임을 물으라고 검찰과 법원에 촉구했습니다. 대법원장이 일방적으로 임명해온 법원장을 법관들이 추천해 임명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법원 행정처는 지방법원 판사가 추천해 지방법원장을 뽑는 제도를 대구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우선 시범 실시합니다. 대구지법 판사들은 법조 경력 15년 이상 후보를 3배속 올라 오는 28일까지 추천합니다. 지금까지는 대법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가운데 사법연수원 졸업연도와 서열 등에 따라 지방법원장을 임명했습니다.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2015년부터 3년 동안 8천만 원이 넘는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타낸 혐의로 이 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일한 적이 없는 사람을 일한 것으로 가짜 서류를 만들어 실업급여를 타도록 도운 혐의로 하도급 업체 대표와 원청업체 격리도 함께 입건됐습니다. 구미지청은 부정하게 받은 실업급여에 추가 징수액을 더해 모두 1억 2천 5백만 원을 환수했습니다.